자 이거 어제 떡국거리 먹고 이렇게 퉁퉁 불은 떡이에요. 버리기도 아깝고 먹기도 그런 거 이런 걸로 가지고 제가 재활용을 멋있게 한번 해볼게요. 맛있게. 제가 한번 물에 헹궈가지고 놔두는데 한번 더 헹궈주세요. 이게 좀 너무 불었기 때문에 팬에 또 달라고 뜨네요. 이 떡으로 하면 간이 있어서 더 맛있어요. 한 두세 번 헹궈주세요. 고기도 고명한 거 있는 거 남은 걸로 또 위에 얹어서 할 거에요. 물기를 좀 빼줘야 돼. 자 집에 있는 재료는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. 자 양파 220g 다 뿌릴까 220g 계란 계란 두 개 세 개 계란이 적어가지고 한 개 다 잘 적어서 계란 네 개 한 번은 세 개 해도 돼요? 계란 계란 자 기름 이렇게 둘러 주시고 떡을 처음부터 넣으세요. 끓으면 물 튀니까 노릇노릇하게 처음에 익혀 줘야 돼 고추장 절이 불어낸 것 같아요 표정이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고춧가루 불을 끓여줍니다 약불로 올려줍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소스콘도 소스콘도 earbuds이 없으시니까 진짜로 고춧가루 고춧가루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 치즈 오 멋있게 좀 강판에 가네 수레드 치즈 없으면 체다 치즈 하시면 돼요 조금만 치즈 치즈 많이 해줘 두꺼운 덮어줄게요 7분에서 8분 놔두면 돼요 떡이 바삭해야 맛있거든요 자 한번 봐봐 바삭해 바삭해 됐죠? 바질 바질이 있으면 조금 뿌려주세요 피자에 들어가야 맛있더라 바질까지 없으시면 안 넣어도 돼요 파슬리 보기 좋게 색깔은 또 파슬리가 초록색이라서 됐어 됐어 고마고마 잘라볼게요 바삭바삭해 바삭바삭해 바삭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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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이거 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밑에 이렇게 됐어요 진짜 빵같아 자 한번 먹어보자 자 조금 이렇게 뿌리 따름도 뿌리지 마라 그랬어요 깐치만 뿌릴게요 음! 안 죽어도 맛있어 아 그래? 응 난 안 찍는 게 더 담백한 거 같아 음! 미끄러운 피자보다 더 맛있는데? 응 물어서 퍼지는 게 마라바나해졌어요 응 이렇게 퍼지는 거 버리지 마세요 제 손에 두고만 버리는 거 없습니다 으하하하 하하하하 바라도 퍼지는 거 아닌 거거지? 음 딱딱하지 도우래요? 도우래요? 도우리로 말 안 하면 모를 거 같아 모르지 진짜 피자같아 맛있어? 떡피자에요 떡피자 이렇게 대하러 가세요 너무 맛있어요 떡국떡은 항상 남아 밑에 보면 더 있다니까 맞지? 다 안맞춰서 다 못 먹어